네,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최민석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해도 될까요? 예찬 대장경, 장해찬 후보의 끝없는 막말, 국민께서 언제까지 들어야 합니까? 장해찬 후보의 막말 퍼레이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찬 대장경의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장해찬 후보가 SNS에 네덜란드의 대마초 가게가 사랑스럽다며 마약 가게를 예찬하는 듯한 글을 올렸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마약 가게가 사랑스럽다는 장해찬 후보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스티커는 진흙 미달, 남자들은 룸 두 번 갈 거 한 번만 가라, 여자들은 백 좀 작작 사시고, 라는 등 우리 국민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비하했습니다. 장해찬 후보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치를 하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합니까? 국민을 사랑하고 존중하기는 합니까? 이런 사람이 집권 여당의 전직 최고위원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끼는 청년 참모이며, 국회의원 후보라는 사실이 참담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마약에 엄정 대처했던 한동훈 위원장은 장해찬 후보의 마약 가게 예찬을 왜 두고만 봅니까? 대체 국민께서 언제까지 예찬 대장경을 듣고 있어야 합니까? 장해찬 후보의 과거 언행을 보고도 미래의 언행을 기대하라는 말이 나옵니까? 중년, 예비업, 대학생, 서울시민, 부모, 남성, 여성 등 장해찬 후보에게 비하당하지 않은 국민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해찬 후보에게 일본에 대한 사랑, 대마초 가게에 대한 사랑은 느껴져도, 국민에 대한 사랑과 존중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당장 장해찬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십시오. 장해찬 후보도 부끄러움을 안다면 스스로 후보직에서 사퇴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찬 후보에 대한 사랑은 당장 장해찬 후보에 대한 사랑은 당장 장해찬 후보에 대한 사랑은 매일 금융ãos가磨 Yemen과 ind Idee contrast 국회의防인rie 울산 yet Mads самые 말 Pare ended 감사합니다.